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VIG 파트너스의 이천민 대표입니다. 4년 전에 부산에 처음 초대받아서 내려갔을 때는 한 100여 분 계셨고 사실 그때 저는 약간 생태계 바깥에 있는 국회자 입장에서 사모펀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VC하고 완전 다른 곳이고 거기서도 요즘은 스타트업 관련된 투자를 볼트온 포트폴리오 회사의 볼트온 타겟이라던가 아니면 좀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이미 중견기업화된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합니다라는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투자했던 당시 에누리 닷컴이라고 서머스 플랫폼이라는 회사를 사례를 설명드리고 그 회사가 최근에 코리아 센터가 저희가 코리아 센터에 매각을 했는데 그 코리아 센터가 또 다나와를 인수해서 지금은 코리아 센터 다나와 에누리가 한 회사가 되어있는 중견기업을 넘어선 거의 대기업 규모로 합쳐서 마켓캡 한 1조 가까이 되는 회사로 성장을 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제가 4년 만에 왔는데 규모도 워낙 커졌고 3년 만에 여시는 행사라서 그런지 그리고 저도 마음가짐이 그때는 완전 국회자였는데 이제는 이거 약간 나도 여기에 오늘 제 주제가 그거지만 PE도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발표하셨던 연사분들 내용들도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고 심지어 저도 그때는 혼자 왔었는데 오늘 저희 회사에 중요한 직원 두 분도 같이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잠깐 소개했대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사모펀드 PEF라고 불리던 사모펀드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VC 또는 그로스캐피탈 펀드하고 때로는 대립 때로는 협력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회사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일하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내에는 사모펀드가 2004년에 처음 허용이 됐거든요. VC하고 좀 달리 2004년 말부터 1세대 사모펀드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MBK, IMM, HNQ, 저희 미래에셋 이런 데들이 시작됐고요. 저희도 처음에 보고펀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큰 투자들, 잘 아시네요. LG 실트론이라든가 BC카드라든가 그런 투자들을 해왔고요. 지금은 지금까지 한 3조 6천억, 3조 8천억 정도 되는 자금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중견기업. 여기서 말하는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기업가치 기준으로 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에 있는 기업들 스타트업 단계는 당연히 넘어서고 그로스캐피탈 단계로 넘어서서 어느 정도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안정화된 그런 회사들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이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고요. 여러분들께 익숙한 저희 펀드에 나름 그래도 과거에 투자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들이라고 보면 버거킹, 바디프렌드, 동양생명, BC카드 지금은 SK가 되어있는 SK실트론 제가 잠깐 가서 실제로 한 2년 반 정도 COO 형태로 직접 관여를 했었던 지금은 드리머스, 당시에는 아이리버 이런 회사도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 파스토라고 하는 AI 기반의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로스캐피탈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티젠이라고 하는 오늘 좀 커피밖에 없어서 아쉬운데 요즘은 콤부차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콤부차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티젠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최근에 했고요. 그리고 또 ESG 관련돼서 음식물 폐기물 업체, 처리 업체에도 최근에 투자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실 쿤달이라고 하는 샴푸, 샴트워라고 하거든요.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기업에도 최근에 투자를 했고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만 있는 치킨,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인 본촌치킨 이런 것들도 투자해서 주로 소비재 유통, 금융,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좀 투자 영역을 넓히고 있으면서 이 그로스캐피탈 관련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자들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국내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1조짜리 펀드의 딱 절반이 국내 투자자들이고요. 국민연금, 은행, 보험, 증권사, 연기금 공제회들이고 그 다음에 딱 절반이 해외 투자자들입니다. 잘 아시는 펀더워펀즈, 그 다음에 보험사 또는 해외 연기금 이렇게 해서 반반이 딱 저희를 투자를 해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중요하지 않아서 저는 MBA를 했지만 그전에는 계산통계학과, 이과 전공이었고요. 여기 아까 놀랍게도 BCG가 키노트 스피치를 했는데 체인역 파트너하고는 같이 BCG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주로 IT 관련된 전공이 그쪽이었으니까 건을 하다가 M&A 쪽으로 넘어온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다고 드린 말씀은 사실 제가 BCG에서 일할 때는 BCG라는 이름이 이런 스타트업계에서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고 이런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실은 컨설팅 업계에서 보면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스타트업 업계가 커지고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의 핵심은 사실은 이게 장표 하나로 굉장히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퀴티 투자 업계는 과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프리IPO부터 안전히 시딩 단계에서부터 시리즈 ABC 프리IPO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몰캡, 미드캡, 라지캡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 밑에 있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각자 나름의 영역을 갖고 본인들의 투자 철학에 맞춰서 또는 펀드 사이즈 규모에 맞춰서 맞는 타겟들을 잘 구해서 투자를 잘해서 성공하면 성공하고 그리고 더 큰 딜은 굳이 욕심되지 않고 계속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한 성격의 기업들을 투자해가면서 사실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또는 최근에 이 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계의 빅블러라고 하는 현상의 핵심은 그들 간에 과거에는 명확했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뭉개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와 닿았고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는 건 뭐냐면 벽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쪽이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여전히 벽이 일부 남아있고 무너진 그 벽을 통해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벽이 안 보이는 거죠. 어딘가 있는 거 분명히 저기 벽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벽을 통과할 때 무너진 쪽을 찾아가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왼발 또는 오른발을 움직여서 거기서 내가 무슨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진 상황. 그래서 큰이 얘기하는 VC하고 그로스캡터하고 PE가 사실은 지금은 잘 구별이 안 되는 시점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저는 글로벌 상황이라고 보고요. 비단 이게 또는 투자업계 이슈만 아닌 것 같아요. 빅블러라는 키워드로 사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서치를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빅블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그거가 사실은 특히 우리 코로나, 코로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비대면, 친환경 이런 이슈들이 한꺼번에 이 빅블러 상황을 만들어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빅블러에 대한 관심이 투자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커져서 비단 옛날에는 IMM 인베스먼트와 IMM PE가 이렇게 나눠져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IMM 인베스먼트는 조금 더 벤처캐피탈 같은 또는 글로스캐피탈 펀드나 또는 인프라 펀드 같은 운영에 투자를 했었고 IMM PE는 누가 봐도 전체적인 저희와 같은 바이아웃 PE였는데 지금 보기에는 IMM 인베스먼트와 IMM PE가 뭐가 다른 거지? 굉장히 둘 다 액티브하게 서로의 영역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또 VC에서 시작해서 이미 PE로 성장한 굳이 말 안 해도 스틱이나 이런 큰 펀드들도 그럼 이분들이 꼭 하시는 게 전통적인 정의에서의 사모펀드 PEF 투자인가? 그렇지 않은 투자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빅히트 같은 걸 투자해서 지금은 당연히 이름을 하이브로 바꿨지만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럼 도대체 PE와 VC의 경계는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건가? 실제 그래서 조금이라도 VC에서 성공을 한 GP들은 운영사들은 펀드가 좀 커지면 우리는 사모펀드를 지향합니다. 다만 그 사모펀드에서 우리가 바이아웃은 아니고요. 뭐 그로스캐피탈을 합니다. 또는 저희 같은 또는 저희보다 큰 GP 운영사들 바이아웃 펀드들도 잠깐만 이거 보니까 이거 우리가 놓친 사이에 우리는 대기업, 중견기업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우리가 잘 몰랐던 조그만 업체들이 300억, 500억, 1000억 투자한 기업들 가지고 5배, 10배를 벌고 있네? 뭐 이런 일을 바라보니까 그쪽엔 무슨 투자권일지 하고 투자를 열심히 찾고 실제 투자가 집행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를 대결이라고 할지 협력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사실은 구체적인 턴으로 따져보면 프라이브 액티드 펀드 안에 사실 VC도 있고 그로스캐피탈도 있고 사실은 바이아웃 펀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그 경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사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쭉 들었던 오전이 아니고요. 오후에 들어와서 들었던 세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생애 주기가 달라졌어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과거에는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일정 정도 매출이나 이익을 만들어낼 때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걸 검증받고 고객을 만나고 고객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통해서 진짜 돈을 벌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인프라 사람 이런 것들을 찾기도 어렵고 어려운데 지금은 그걸 가속화해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도 굳이 아까 AWS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창업자 어떤 기업이 탄생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그 사이즈를 하면 그게 고객 기반을 만든 거든 매출을 만드는 거든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그 빠른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에큐틱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서비스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이제 과거와는 다른 투자 업계의 변화를 이렇게 되는 원인이 된 거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난 몇 년간 벤처 기업의 시리즈 A부터 해가지고 프리 IPO까지 투자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프라이베이티 투자와 그로스 캐피탈 그러니까 아예 VC는 아니고 VC까지는 내려가긴 어려우니까 얼리 스테이지 VC는 말고 레이 스테이지 VC 또는 그로스 캐피탈 투자하고 전통적인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진 것 같아요. 다만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이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 기대하는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었죠. 예를 들면 내가 VC 투자를 그로스 캐피탈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5배에서 타겟이 뭐 그게 리얼라이즈 되는 건 아니지만 5배에서 10배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런데 그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이 이게 뭐 EV 오버 에비타나 페나 PBR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PDR까지 가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PSR, PGNBR 또는 뭐 또는 MAU 뭐 이런 뭔가 다른 지표들을 사용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사실은 선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로스 캐피탈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PE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5년 미만인데 아직 이익이 안 나 그러면 아 이거는 그 회사 기업가치가 아무리 3천억이 돼서도 이건 중견기업이 아니고 미드캡은 아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바이아웃 상황에서 보면 그런 회사를 바이아웃하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잘 운영하고 그분이 결국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영권 지분 50% 사가지고 우리가 경영진 새로 집어넣고 그 회사의 성장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일이 만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로스 캐피탈은 나 시그니프트 마이너리티 20%, 15%, 30% 투자금 500억, 200억, 300억 투자해서 이 회사의 성장을 이 창업자와 이 팀이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이 회사가 결국은 IPO가 하던 또는 경영권 매각을 할 때 그 밸류가 굳이 에비타나 무슨 퍼나 이런 멀티플루는 되지 않을 거다. 전략적 가치가 있고 아까 저는 굉장히 오늘 인프라이십하게 드렸던 게 이 회사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크기가 크기면 클수록 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템이 크고 템에서 이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시장 내 포지션이 크면 그러면 전략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건 IPO가 됐건 누군가 지삼자가 사줄 때 높은 가치 사주겠다. 이 회사가 적자이더라도 그게 이 명확한 투자의 철학에서의 또는 방향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일어나다 보니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모펀드도 이런 빅블러 상황에서 아 잠깐만 내가 이쪽에 이런 우리는 뭐 5천억짜리 회사를 바이아웃 했는데 2천억짜리 회사를 천억죽 50% 사서 이 회사를 두 배 세 배 키워서 수익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이미 막 조단위가 되는 회사들이 나오니까 그런 회사는 바이아웃 하기 어려우니 바이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신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만 마켓컬리 사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앵커 에퀴티 파트너가 주로 앵코도 전반적인 투자의 반 이상은 바이아웃을 하거든요. 물론 뭐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 투자를 잘 했지만 마켓컬리에도 작년에 과감하게 2,500억 가까운 투자를 해주면서 저 시점에서도 이 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논란은 아니고 논의가. 아 그렇지 이게 저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이게 뭉개졌구나. 이제 앵커 같은 데가 이 정도 과감한 투자를 마켓컬리의 프리아이표 형식으로 들어갔다는 건 시사하는 방향이 굉장히 컸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스터디하려고 다 집계해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공개 안 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정확한 투자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아봤을 때 TPG, IMM,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계 큰 펀드들 칼라일, 심지어 MBK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특히 이제 조금 작은 로워 미드캡이라고 얘기하시는 프락시스 캡피탈 같은 경우는 투자가의 대부분이 사실 그로스캡 형태에 투자를 하셨고 뭐 BRB야 블루런 벤처스야 원래 워낙 그로스캡피탈 투자를 열심히 하셨던 것이라도 모르겠는데 뭐 크레션도 최근에 펀딩도 잘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그 전에 뭐 CVC의 역이었대 그럼 CVC라고 하는 글로벌 PE가 저렇게 2위 업계에서 숙박 플랫폼에서 2위 플랫폼에 투자를 경영권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좀 물론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해보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TPG부터 저 아래 블루런 벤처스처럼 초기에 어떤 투자를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들이 그로스캡피탈을 접근하는 방식은 VC에서 시작한 분들은 약간 뭔가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는데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 영역도 막 크립토나 바이오 기존의 바이오 펀드를 절대 볼 수가 없는 영역까지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경향이 있고 왜냐 출신이 당연히 그러니까 오리진이 거기니까 반대로 이제 약간 P 전통적인 P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약간 약간 좀 안정적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C레벨의 경영진이 그래도 제대로 좀 구성되어 있고 이런 투자들에 투자를 하시면서 약간 투자규모를 본인이 원래 하던 투자규모다 예를 들면 본인이 회사가 5천억에서 일조를 투자하는 회사면 한 천억까지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천억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투자들을 좀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들이 투자했던 딜들의 스트럭처링을 보면 너무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투자금을 받았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제가 놀랬던 거는 VC 업계에서는 공통된 투자 계약서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식에 그냥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브래킷 안에 숫자만 바꾸고 그냥 계약 체결한다고 해서 P 업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모든 투자가 상황이 다르고 실사를 두 달 하고 석 달 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실사 결과가 다 들어가고 했던데 그와 마찬가지로 일단 PE가 투자하는 그로스 캐피탈 딜들은 대부분 계약이 굉장히 다르고 투자 형태도 굉장히 달랐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약간 사모펀드 업계 내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모펀드를 나타내는 저희는 왼쪽 위에 중견기업의 바이아웃에 집중하는 펀드인데 많은 큰 회사들 MBK, 한앤코, IMM 전들이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바이아웃이고 라지캡이고 대부분의 국내 회사들이 왼쪽 아래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에 그다음에 스몰캡 회사들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고민한 게 저기죠 저기 영역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많은 운영사들이 신규로 그로스 캡을 투자하고 저 영역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투자를 해보자고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파스토라고 하는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멤버 중에 1위 규모별으로 보면 1위인 업체 그로스 캡 투자를 거의 저희 10년 만에 처음 단행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굳이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4년 전에 키테이커의 한 장 여기에다 좀 집중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한 번 더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한참 전에 시작했는데 제가 4년 전에 발표하고 지금 딱 4년 지난 상황에서 딱 두 번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거를 1차 쿠팡 쇼크와 2차 쿠팡 쇼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 혼자 1차 쿠팡 쇼크는 말하지 않으셔도 엄청난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피들이 머리 그쪽인 거죠 잠깐만 저희가 원래 안 봤던 이야기인데 10X, 20X 이런 엑싯들이 나오고 성공을 엄청 하네 우린 뭐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뭔가 놓치고 Are we missing something? 이런 얘기를 엄청 얘기 이런 컨퍼런스처럼 ABCJ나 슈퍼리턴 같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퍼시피 그런 PE 포럼에 가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냐 근데 뭐 TPG나 칼라 이런 데도 열심히 그 안에 그로스 캐피탈 디비전 크레딧 디비전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우리 같은 펀드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세상이 한 번 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차 쿠팡 쇼크가 오면서 굳이 쿠팡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은 저는 진실의 시간에 대한 공포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정리된 시장에 대한 약간 기대가 공주라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약간 레인무버 어드벤티지 저희 VIG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일찍 들어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줍줍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도 거꾸로는 야 이거 지금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에 대한 공포도 사실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거는 PE는 이제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거고요 PE와 그때도 제가 사연들이 말씀드렸는데 PE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PE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엑식 관점에서든 투자 유치 관점에서든 PE분들하고도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되게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